우리 소중한 스카우팅 미션이 아주 강한 턴 아스페의 아스페인가요? 뭐야? 나만 나카데리미 집었잖아 근데 확실한거는 누가 프랑스에서 프랑..유비가 프랑스에서 안해낼까봐 진짜 이런 뭔가 약간 이 게임이야말로 젠더적인 논란에서 가장 자유롭지 않을까 싶다 아..싶네요 그건..그건 팩트인거같아 뭐지 아직도 남았나? 왜이렇게 자꾸 나오시나 아아.. 아.. 으아.. 존나잘싸워 어..진짜 누가 이거 가지고 막..어.. 그래..뭐.. 뭐라고 하겠어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해외에서도 이런 말이 많으니까 대체.. 몸이 얼마나 나오는 거야 이사들이 너무 많아 이사들이 너무 많아 넌 이걸로 가자 다 잡았나? 다 잡았나? 정말 리젠이 무슨.. 그렇지.. 이걸로 소리가 너무 많아 이걸로 소리가 너무 많아 그런데, 이걸로 소리가 안 나요 이걸로 소리가 안 나요 너무 멀리서 이걸로 소리가 안 나요 좋아 이제 끝이겠지? 많다 많어 사실 제일 질서가 없는건 얘들 복장같은데 정말 무질서에요 아 네 안녕하세요 질서가 거의 멸망수준이에요 어 이것도 맵 하나로 안끝나네요 이미션도 그렇군 interesting 질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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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질서가 도와주는 도와주게 될거 같은데 왠지 왜냐면 걸렸으니까 어어 질서가 자 모미지를 다리까지 호위하 다리를 다쳐가지고 애가 아 가자 얘들아 무미지야 가자 천천히 따라온다 아니 나 너랑 싸우고 야 아유 몽이지 아유 무조건 챙겨야 되는구나 울고싶어라 울고싶어라 챙겨야돼 이걸 자꾸 들과하게 밀어 이거 흐잇 흐잇 마을 빔 연구 욱 연구 가르치다 euh 연구 아유 으이씨 디스이스 확인하지마 나도 알아 몸이지 위험한거 아 나 환장하겠네 주거앗 워딩 왜 그래 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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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얘를 보호해야 되다니 나 네 네 학파님도 못하는 사람이야 아 그러고 보니까 강좌 해결도 해야 되는데 으야 너도 으야 그래도 아슬아슬하긴 했는데 아잉 오루치만 잡혔구나 아휴 정말 아잉 진짜 함께 싸우는거야? 블랙스톤 대장 역시 최종보스는 블랙스톤 대장이겠네요 아니 왜 싸워 노우 디스 이스 마이 파이트 아 죽어라 어디서 회복지리야 악영이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이러면 여러분은 죽습니다 아니 설마 회복지리 아니 물론 나도 치사하긴 하지만 난 유저잖아 넌 AI고 그래 우리 뽀뽀하고 화해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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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겨던데 크 으으 간원전에 왔더니 으흐흐흐 으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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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더 좋은데 너는 너무 많이 답답하네 끊지마 잠시만 아 야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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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까불고 있어 내가 돌게 가면 가드를 깨버리더라고 제가 못맞긴 하는건데 흠 들었어 아마 초반부에 선택할 수 있지 않나요? 남자워든 여자워든 그랬던 것 같은데요 어우 생각보다 캠페인이 오래 걸리네 나는 멀티 좀 하다가 밥 먹고 바하 세븐 하려고 했는데 벌써 5시 반이야 자 3.6 아폴리온 이게 아마 마지막인 것 같은데 이거 해고하고서 멀티 한번 좀 해보자 자 오로치는 블랙스톤 요새에서 최후의 저항을 하는 아폴리온을 향해 돌 이랑 좀 1대1로 싸울 거 아니야 아휴 정말 아까도 정말 힘들었는데 죽으라는 건가 소름 돋는다 그래가지고 바하 세븐 디엣이 하고 나서 봐서 인왕 강자 얘기도 해야 되니까 그것 좀 하다가 뭐 오늘은 한 12시 1시 쯤에 마무리 짓도록 하죠 항상 뭐 그렇지만 아무튼 우버를 하니까 이제 cpu 쿨러 바꿔 가지고 우버 좀 했더니 인코딩 속도가 30분 걸리듯이 20분으로 줄더라구요 아주 조심했어 아우 쟤는 보기만 해도 세보여 드디어 얘랑 붙는구나 널ιά,단 백머드 3대1원 아우 environmentally 뭐하지? 쫄지않아 정말 무시무시한 운입니다 예 모태도 한 피 백오십 백 백 백힐십 오로 넘는 것 같애요 백팔십 될 수도 있어 일단 남자워든 보다 키가 컸어 힐을 뭐 깔창이라도 심지 않고서야 키가 못해도 백팔십은 된다는 소리 아니야 최소 이벤트신에서 남자워든 보다 키가 크더라구요 아이쿠 기질라보기 자 투 스워프를 그보다 1초에 운동 열심히 하는 여성분 이길 수 있는, 근협으로 이길 수 있는 남자분이 그렇게 많지 않지 않나요? 저 정도, 저 정도 클래스면 남녀를 떠나서 저 정도 피지컬이면은 아이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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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잖아요 무시무시한 일이야 아주 강한 여성 아, 창돌이 있었어? 아이쿠아트 쓸걸 화살을 얘 은근 짜증나긴 하네 수호신 페루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수호신 페루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잘 좋아주세요 뭐지? 아이쿠 무시하는 공격을 써버려가지고 아이쿠 야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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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앞으로 전진 좀 해줘 친구야 야 아이쿠야 아이쿠 막아도 그룹위를 입어버리세요 와아 진짜 어머 어머 아유 아유야 쳐 쳐 멀뚱멀뚱 보고만 있지 말고 치라니까 아유 이씨 아유 정말 손 날라구 잠목들을 치면서 나를 지고 있어 너 나한테 무슨 억하심정 있니? 있으면 말을 해 때리지 말고 이런건 그때그때 풀어야지 자 병력을 따라서 또 성체로 이동할 이것들이 같은 에이아이 기지끼리는 봐준다니깐 그만하라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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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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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을 막아버렸어 이쪽으로 돌아가야되나? 밧다리님 팔로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안녕 자 어 도쿠마야 얼마나 얼마나 너의 시간을 벌어줘야되는거니 이정도 벌어줬으면 충분한거같은데 죽어라 왼쪽으로 나와 이 독이 언제 어떻게 쓰일지 몰라가지고 지금 쓸 수가 없어 하지만 하나 써야지 하나만 쓰겠어 톡 톡 톡 톡 톡 톡 톡 톡 오로치 고 아니 그냥 니가 나랑 같이 싸워주면 될거같은데 그래 아폴리온 찾아서 싸우면 타비에 아이고 그냥 오르면 안돼요? 나 그냥 오를게 허허허허 그냥 올라가도 되잖아 earliest 아니네 에라이 한번더 와 쎄다 무자비할 정도로 쎄네 아휴 니마 아 그러지 말고 항복하시지 항복해 주시지 어 이거 쳐내는 타이밍을 모르겠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제 시각 세계였습니다. 아 아 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살려주세요 얘를 어떻게 이길수 있을까 아이씨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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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이다 일단 넘어가긴 했다 좋아 이제 이러면 또 숨통 좀 튀기죠 아 니베틱신이 아니라 페이지를 나눠서 싸울거에요 아마 니마아 니마 니마 너무 연속으로 치시는거 아닙니까 니마 니마아 죽잉 니마아 찰 찰 으허허허 하아 강하다 너무 강력한 여성력이었어 제가 못하는거에요 이렇게 쳐내야 되는데 내가 못 쳐내는거에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선 쳐내기가 안될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거죠 파이밍 맞춰가지고 히흐 아 이렇게 쳐내야되는데 쟤가 반응속도를 못따라가네요 얘가 너무 빨리 공격해봤지 뭐잉? 그리고 이게 방어가 안되는 공격이 있긴 있어요 약간 주황색으로 빛나면서 나오는 공격은 방어가 안되는 것 같던데 튕겨내기라든가 이런거 이런거 옮겨 이런거 옮겨 이런거 옮겨 이건 바로 옮겨 이런거 옮겨 안Jamal 이거 쟤는 다음날 죽어라 죽어라 띠띠띠띠 너 이거 누나 이거 낳을 때까지 띠 누나 한 대만 맞아주시면 되거든요 왜그러세요 한 대만 맞으세..맞으세요 맞으세요 아유 또 이러신다 끝 끝 집에 가 뭐하는겨? 너 집에서 왔어요 그리고 너의 군대에 가져왔어요 뭐 생각할거에요? 평화? 평화? 세상이 어떻게 일어나지 않나 당신의 능력에 대해 말하지 마 너의 능력은 아나 너희들든 뭐 너희들든 너희들든 싸움 그냥 싸움 all I want is for you to admit what you are all of you my wolves 쯧 누님 가시는 길에 얼굴이라도 한번 보여주시지 아우 찝찝해 아우 찝찝해 혹시 알아요? 그는 그는 알지 어? 7년 더 죽은 싸우는 아폴리온이 우리 모두 하나와 다른 뭐라고 그는 왜? 왜? 여기 크로스 난 안했어 새로운 외던 권리와 세상에 아유야 정말 아유 아 아 thousands of my people dead well here's your chance for vengeance we shared our stories like your lord warden requested now why are we here peace 이제와서 피스 이제와서 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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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하지만 우리는 피스메이커 불가능한 goal 흠 no 흠 흠 군 군 군가족 머머리랑 뽀뽀해 그리고 서로 친하게 지내 그럼 되는거지 내가 그렇다 네요 자 이렇게 싱글이 끝난 것 같고 자 그래 어려움 난이도로 사무라이 스토리를 달성했다 아 자 축하드립니다 스토리 모드를 완료 하셨습니다 이제 세력전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멀티플레이어 에서 멀티플레이에서 플레이어 세력 으 아 을 도와 전세를 뒤집어 보십시오 라네요 저 일단 메인 스토리는 여기까지